안녕하세요 가사님! 가사! 안녕하세요 가사! 반가워요 네 오 되게 목소리 좋으시네 중저음의 보이스 네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가 통화 많이 하는 편이죠 목소리를 나고 아니요 아 왜 아닐까 여자친구가 진가를 못 알아봤나보네 몇 살이세요? 26살 오 나이가 꽤 있으시네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거짓말! 바로 안나왔어 이건 사랑하지 않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야 둘 중에 뭐예요? 생각하고 말했잖아요 거짓말했죠 아니요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근데 왜 생각하고 말했지? 어디 갈 거예요? 학교요 학교? 네 아 아 네네네 저 공부예요 공부 한국사 외워야지 후연 거란 숙신 오케이 후연 거란 숙신 도구려 백댓진라 후연 거란 숙신 오케이 됐다 가자 공부 한마디 했으니까 이제 게임해주세요 갑시다 고고고고 이거 어디야? 다음이야? 카카오 카카오 아니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근데 다들 오해 많이 해요 좀 텐션하고 발성이 비쎄 같다고 사람 많은데요 그러게요 일단 저긴 안 내려갔어요 아 이거 처음이야 엄청 바퀴 없어요 저 지켜줄 수 없어 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잖아 아 어디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 망했다 무차왕 와 땅 와 아니 옥상 다 뒤졌는데 왼쪽으로 상대해주마 애송이녀석 머리를 쏜다면 권총으로 불가능한 건 없어 총알타산에는 권총으로 시킬식을 했다고 절대 안 맞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예능인이잖아 아니 예능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하 이 친구 이거 와 저 방금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왠요 왠요 와 세상에 자기 폭탄으로 저글리가 다 죽었어요 와아 아니 어떻게 총 하나가 아아악 와 이게 이렇게 그냥 와 스쳤는데 스쳤는데 사망이라고? 이거 BJ 아니에요? 저 BJ 아니에요 진짜요? 네네네 왜 자꾸 의심해요 저를 아 이거 5탄 7탄님 별풍선 30개 선물 5탄 7탄님께서 별풍선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막 확신이 들어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방송 자주 보긴 하는데 방송은 아직 안해요 근데 해보고 싶긴 해 어 해봐요 왜요 잘될거 같아요? 아니요 아 근데 왜 해보래요 그러다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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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 어떻게 그러다 나 31살인데 진짜 안되겠죠? 네 나 88년생이에요 안되겠죠? 안된다니까 될 수도 있죠 도전해볼까요 그러면? 아 망했는데 아 나밖에 없어요? 아스라히 11님 별풍선 10개 감싸 와 어떡해 그걸로 뭐해 이참에 BJ 해보자 저기 저 풀밥 많으니까 쑥이다 캐요 저 stal급 Lab pul cont 에헠 날 아침 걸리나 준비해요 아이고 아스라흑 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쟤는 detox가구 네 총인데 현대 문명이고 우린 오스트랄 sabor 피테쿠스인데 날치다 아 쌍나낭 와어 좋지 저 구상 두개 있어요 앞에 오케? 어..아 잠깐만 과연 구상을 오케 개굿 왜왜왜왜 권총 아니야 권총 아하핳 그렇지 리볼버도 필요하긴 해요 떡배로는 마무리가 안될수도 있으니까 예..상강도 먹었거든요 오케오케 오케 지금 천진반보다 세진거에요 최소 천진반냐 전투적 지금 오케 아까 나한테 엠포있었는데 옥상이요? 그 앞으로 앞으로 전방 2미터 전방 2미터 우회전 오케 있다 오른쪽에 있다 있다 나가면서 바로 쏴버려 나가야돼 나가야돼 옥상이잖아 오른쪽에 오케오케 왠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고개를 돌려봐 오케 좋았어 없는거야 여러분 좀 안심하고 하지만 긴장은 놓치면 안돼 여기 내 시체에요 뒤져보세요 엠포있나 있어요? 어..없어요 아 가지고갔구만 그럼 이걸 가지고간 놈이 엠포가 있겠구만 개자식 오케오케 다 어디갔지? 어떻게 이렇게 낱밖에 없는데 살아남았지? 어 저였다 저였다 아 맞췄어 에? 맞춰봤죠 맞췄다구요? 에 피가 피가 안나던데? 뭐 상어피부인가 저사람? 피가 안나던데? 났어요 났다고? 에 네 그러면은 내려가다가 긁혀서 난걸걸요? 확 그런거 어 이게 뭐할게 없나? 조심조심 조심 왜왜왜왜 이석 아니 왜이렇게 왜이렇게 담이 약해 그거 솔직히 그거 어 있다 그거 떡배로 잡아야돼 아이 잠깐만 오면 떡배로 Patreon 떡배들어 오케이 캐 쯔쯔쯔쯔쯔쯔 똥쯔쯔쯔쯔쯔 아 그렇지. 친구가 있으니까 무릎을 꿇었겠지, 좋네. 오오오오오. 상당한 눈썰미야. 오케이. 사운더가 안나는데?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두.. 두 명이서 그 디오긴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이에요. 때문에 오오. 진짜요? 어어어 일단 저거 파밍 해야 돼, 저거. 일단 이제 더팩 벗어나야지, 이제. 오, AK 굿. 탄 있어요 AK? 23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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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자 경기하면서 자 가서 이제 자 먹읍시다 계속 경기하면서 3배낭 먹어주시고 좋은거 짱맞을거에요 그사람 황고야 황고 황고 맞죠? 연막탄 두개 수류탄은 다 챙겨주시고 도핑류 다 챙겨주시고 좋습니다 OK OK AK 버리면서 총알 다시 OK M4로 바꿔주시고 OK 5탄 먹어주시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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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OK 다시한번 확인 OK 그리고 뒤에한번 돌아봐 뒤에한번 뒤에한번 돌아봐 OK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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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전 OK 가자 OK M 한번 누르고 M 한번 눌러서 자기장 자기장 한번 확인하고 어머 세상에 자기야 자기장 너무 멀다 이건 차를 저 차차차 앞에 차있네 차있네 OK 이럴때는 바로 외쳐 설원도씨처럼 차차차 바로 외쳐 외쳐 차차차 이렇게 일어나 죽어 저 차타고 도망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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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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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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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따라서 좋아요 좋아요 이거 포칭키 가면 죽는거 알죠? 차타고 이거 질러야돼 포칭키 사람 많으니까 질러야돼 그렇게 길 따라가면 안돼 질러야돼 그냥 포칭키 질러서 가야돼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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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밭으로 들어가 메뚜기다 생각하고 풀밭에 살아 그렇지 좋아 그렇게 딱 쭉 가면 되요 밀밴딩이야 이거 밀배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밀배로 들어가야돼요 알죠? 오른쪽 밀배로 그니까 님 기준에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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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기준에서 왼쪽? 이거 뭐야 이거 어느쪽 알죠? 팜쪽 밀배로 들어가야돼요 왜냐면 왼쪽 밀밴은 거기는 이제 가시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곡에 따라서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오케이? 그쪽 맞아 그쪽 맞아 좀 복잡하죠?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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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본다는 생각하지만 숲을 보고 가야돼 숲을 보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노노노노나 안아파 실제로 님은 안아파 괜찮아 당황하지마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이리저리 털면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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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안아파 님 차는 군용차에요 굉장히 단단하다고 안아파 걱정하지마 오케이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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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아플지언정 님은 아프지 않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레드존 살짝 살짝 기다렸다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지금 가도 돼요 함쪽으로 해서 밀벨 들어가는거야 밀벨 어딨는지 알죠? 네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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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아주 잘하고 있어 보트 안 먹어도 돼 보트 안 먹어도 돼 어차피 저쪽에는 통곡의 다리가 저쪽은 통곡의 다리라기보다 약간 눈물 한 방울의 다리 저거는 어 어디가 아 글로 가면 안돼 글로 가면 안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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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가면 죽어 글로 가면 통곡의 다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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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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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이거 빨간 웅 몽고반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요 가볍게 오케이? 아우 아니 그냥 몽고반점이라고 생각해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괜찮아 사운드 때문에 무서운거야 컨트롤 M을 누르면 안 무서워 오케이 으아아아악 으악 와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됐어 됐어 일단 컨트롤 M을 눌러 컨트롤 M을 소리 뜨면 무서워 소리 때문에 소리만 끄면 절대 안 무서워 고고고고 좋아 좋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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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집어져 그렇지 오뚜기 정신 이걸 기억해요 자 일단은 지금 차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도 없잖아요 그쵸? 앞에 버기로 갈아타세요 내려 내려 어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자자자 거기서 내리고 풀밭으로 가 풀밭으로 그거 타지마 타지마 풀밭으로 가 그 위로 올라가서 납작 엎드려 쥐퍼마냥 납작 납작 엎드려 어디가 그렇지 붕대 하나 감고 도핑해 그렇지 개굿 야 이거 치킨 먹으면 내가 먹은 듯 하겠는데 마치? 우리 지금 하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핑 도핑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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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더 이상 도핑은 필요 없어요 진통제가 워낙 많이 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저쪽에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어차피 이쪽 딱 통곡의 다리야 그렇다면 일단 보트를 한번 찾아봐요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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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거 개굿 개굿 오케이 오케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로봇 사줬을 때 그 느낌이죠 그 느낌 아니야? 그럼 절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절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절박하지 않은 거야 아아 그래서 그랬구나 왜 그랬지? 아버지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느라 그러셨나보다 그렇지? 어 그거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쭉 다리 다리 근처로 지르면 안 돼 그럼 맞아 다리랑 벗어나서 질러야지 그래야지 위치를 본인의 족정을 안 들키지 오케이? 아 근데 원이 저쪽인데 어 일로 갈까요? 그쪽에서 이제 털어서 턴 턴 턴 턴 오케이 볼쯤에서 털어서 골로 이제 들어가야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를 아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 너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떡배를 버려요 땅바닥에 떡배를 버려 다시 먹어 천 개 올려 백 개 내려 천 개 올리고 백 개 올려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면 진짜 내가 끝까지 안 나갈게 이 정도로 내 말 잘 들어주면은 내가 작전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볼게요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일단 여기 진입해야 돼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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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오케이 좋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떡배 떡배 충전해놔요 떡배 안쓸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조심조심 지금 25명 남았거든 25명 아 거기 개활지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총성이 그쪽에서 들리면 아니아니아니 반대로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걸로 들어가자 일단 그걸로 들어가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일단 그걸로 들어가세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가면 저렇게 오케이 사부작 사부작 마우스 돌리면서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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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저 산마루에서 오케이 여기를 쓸큰집이라고 쓸큰집 이렇게 큰집 쓸큰집 왜 쓸큰집 젠자리가 별로 없어 응 저렇게 저 모양으로 생긴 집은 젠자리는 별로 없는데 크기만 커서 쓸큰집 쓸데없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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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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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 없었구나 오케이 조심조심 그리로 가면 나갈 자리 없어 오 오 오케이 개구 아 거긴 못 넘어가 아니 아니 거기선 넘어갈 수 있어 거기서는 오 오케이 오케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오케 여기 안털린거 같으니까 한번 터는것도 괜찮은데 사람이 항상 있다는 가정하에 긴장감을 유지한 채 움직여야돼 알겠어요 네네네네 오케 택률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케 하잉 다시 인사한다 배율중에 배율은 배율중에 배율은 택률이죠 아시죠 아 형 나간다 쌍비유비 어 뭐야 이거 어디야 나갔어요 아뇨아뇨아뇨 큰아빠가 웃어가지고 잠깐만 용돈 좀 용돈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가도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큰아빠 됐어요 이정도면은 내 방에서 들렸을거야 지금 현관쪽으로 가지고 이동하고 계시거든요 이정도면은 배그 안하시는 분도 이정도 4%가능하죠 그쵸? 오케 내한테 지금 중요한건 어 저 앞에 아아 넘어가 넘어가 납작 엎드려 납작 엎드려 오케 좋아 좋아 오케 이이제이 이이제이 좋아 자 저거 보이죠 팀 어딨는지 여기서 여기서 넘어가 넘어가서 밑으로 가면서 넘어가 넘어가 밑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리 좁혀 옆으로 옆으로 저쪽 안보이는쪽 아니아니 야 그렇게하면 죽는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아아아아 야 야 저저저 옆에 좀 돌려 거기 자 거기 그렇지 지렁포 아아 흥분하지마 한명 죽였을때 흥분하지마 오케? 오케오케 그쪽 능선으로 가면 사람 있잖아 아까 싸우던 애들 있잖아 반대 능선으로 가지 반대 반대로 타지 반대로 어디어디어디어디 레드옷으로 바꿔놔 그쪽 그쪽 맞아 반대로 반대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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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로 가면서 시야를 봐야지 그렇지 그리로 가면서 오른쪽에 시야를 쬐면서 레드옷으로 바꿔놔 레드옷으로 레드옷으로 바꿔놔 바꿨어 레드옷으로? 레드옷으로? 레드가 좋아요? 아냐아냐 레드옷이든 뭐든 홀로그램이든 3배느낌이 안되요 지금 왜냐면 좀있으면 조우할거기 때문이야 오케 저 기어다니고 있죠 저건 지렁이가 사람임 오케 저 저 앞에 앞에 보이죠 보이죠 앞에 저 왔다갔다 하잖아 저 앞에 오케 안보여 고고고고고고고 고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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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긴장하면서 긴장하면서 자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시야 따면서 오케오케 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방금 사람이 갔어요 약간 뒤로 이동한거 같애 자 앞으로 시야 따면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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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쪽으로 돌아가는거 좋아 자기장 확인하고 내가 확인할게요 그쪽으로 가면 안돼 어차피 앞으로 질러야돼 자 앞으로 질러야되는데 천천히 총 들고 오케 좋아좋아 여여여 옆에여여 옆에 옆에 고고고고고 그렇지 개굿 뭐지 자 뭐가 있나 봐봐 어 뭐야 왜왜왜 아니 일단 조끼 조끼 갈아치워 조끼 조끼 갈아치워 그렇지 그렇지 탄 먹고 파츠 파츠만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가야돼 파츠만 빨리해 그 다음에 도핑 챙겨 도핑 도핑 됐어 됐어 부상한 세개만 있으면 돼 그냥 달려 달려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억울하게 사망한다 아니요요요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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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먹고싶다 아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카쿠팔 필요없어 카쿠팔 필요없어 어차피 카쿠팔 우리한테 있어봤자 고장난 팔이나 다름없어 오케 좋아좋아 우리 엠포만 있으면 돼 엠포만 엠포만 나 그러다가 전판에 사망했어 절대 지금 욕심부리면 안돼 자 15명 생존 지금 지금 우리 치킨 먹을 수 있어 안돼 이거 달려야돼 이거 달려야돼 이거 그냥 사주경기하면서 달리다가 닦아버리 닦아버리면서 그냥 달려버려야돼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도핑해 도핑 도핑 도핑하면 달리기가 빨라져서 장기적으로 이득이야 도핑해 진통차 하나 복용해주고 좋아 지금 판단좋아 지금 판단좋아 내가 막 시끄러고 그런건 아니지 오히려 귀에 쏙쏙 박히지 어? 오케 친구 만약에 이거 치킨 먹으면 거기로 어디로 가요 거기로 이렇게 가 거기로 좋아 아아아아 위로가야지 위로가야지 친구야 아니 길을 길을 봐봐 길을 최단거리를 결정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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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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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힘을 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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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마 괜찮아 시간이 얼마 거리 걸면 남잖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자자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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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가면서 내가 뭔가 구상이나 이런거 메디컬이라고 해 메디컬 따라해봐요 메디컬 그렇지 메디컬을 먹을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게 일단 달려 좋아 지금 좋아 여기서 산 정상이야 여기서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 드링크 먹어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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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 진통제나 드링크 하나 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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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가야돼 그럼 가야돼 구상 몇개야 여기는 암벽 암벽을 암벽을 이용해야돼 그걸로 내려 그렇지 주위를 경계하고 근처에 돌이 뭐 나는거 거기 안돼 거기 아 야 야 거기 야 야 야 야 거기 야 거기는 야마카시 30년 한 사람도 죽어 야 그래도 그래도 앉아서 죽었다 그치 그래도 편안하다 총 맞아 죽는거보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한 모습일 수 있어 수고했다 친구야 어 수고했다 너무 재밌었다 아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늘었지 친구야 어 어 수고했어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네 또 가요 안녕 오케이 와 세상에 어우 배린이 친구랑 오늘 또 재밌는 시간 어 보냈네요 저 친구 나중에 진짜 마주쳤을땐 진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으로 변보했으면 내가 진짜 약간의 도움을 준 사람으로써 아주 어 좀 약간 감회가 새로울거 같애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생